야, 정선이는 왜 안 오는 거냐? 정선이 아까 연락 왔었잖아 아, 야 정선이 오늘 일 있어가지고 못 할 거 같대? 뭐? 내가 얘기 안 했나? 약속을 했으면 와야지 차이 잘 됐지, 정선이 그냥 불편하잖아 그래, 야 우리끼리 가는 게 그냥 편해 됐다, 야 여기 와봐 자, 찔게 하나, 둘, 셋 야, 뻥 좀 치지마 제발 얘 맨날 뻥친다, 술 마시면? 진짜라니까 야, 영진이도 저번에 여기 왔다가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희주랑 사귀잖아 아, 그 인스타 올라온 데가 여기였구나 그걸 믿는 거야, 지금? 너 바보냐?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하이 야, 인스타 올라온 데가 여기였구나 너네 아우라지 뜻이 뭔지 아냐? 아우라지 두 갈래 물이 한 곳에 만나서 그 모이는 그... 아름다움 이게 얼마나 감성적이고 상징적이고 아름다워냐 좀 즐기자, 제발 아, 나 갔다 올까? 갔다 와 야, 기준아 어? 내가 그 비석에 가서 그 한 손을 딱 올리고 좋아하는 사람을 막 상상하면 되는 거냐? 그치? 야, 영진이도 저번에 저기 비석에서 소리치고 난리도 아니었어? 우와 혜수, 혜수야 아우 한심하다, 한심해 야, 어디가? 언제 갈 거야? 뭘? 비석! 뻥인데? 뭘 믿냐? 아, 잠깐만 정선아는 전화 왔다 어, 정선아 왔다고? 어 보, 보고 싶다 좋아한다 보고 싶다, 정선아 내일 보고 싶다 지금도 보고 싶어 보, 보고 싶다 정선아 야 너 뭐 해? 아 좋다 왜 또 쭈구리 모드야? 아까 그 일 때문에 그래? 아니 아니, 아 아, 아까는 그러니까 애들이 나도 보고 싶었어 뭐? 나도 너 보고 싶었다고 보고 싶어서 온 거야, 여기 왜 또 보고 싶어? 나 지금 혜수야 보고 싶다 나 너 많이 좋아하는 거 알잖아 혜수야 많이 보고 싶어 오늘도 야 그나하고 가자 기준아, 나 한명만 더 하면 안될까? 아니 몇 명째야